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복타 복타입니다 자 오늘은요 지금 이 순간 상대방이 나에게 하고 싶은 말 그 속마음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고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싶을까요 예 알 수 없는 자 그 사람의 속마음을 한번 파고 들어가 볼게요 자 집중해 주시고요 그럼 타로를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자 저는 타로의 선택은 모두 마쳤고요 역시 눈을 감고 한 10초 정도만 집중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눈을 뜨셨을 때 가장 먼저 들어오는 타로를 선택해 주세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고요 자 10초 정도만 한번 눈을 감아 주세요 좋습니다 눈을 뜨셨고요 가장 먼저 여러분의 눈에 들어오는 선택지 선택해 주시고요 집중해서 그럼 한번 가볼게요 자 복타 복타 자 첫 번째 선택지고요 예 상대방이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말 그분의 속마음을 한번 알아볼게요 잠시만요 자 첫 번째 선택지입니다 여기 보시면요 찡그린 얼굴에 이 붉은색 해골까지 나와 있는 타로가요 저한테는 가장 먼저 눈에 들어왔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타로가 가장 먼저 눈에 들어왔을지 궁금한데요 부정적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거는 절대 타로는 하나만 가지고서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다 영향을 받기 때문에 여기 칼을 들고 있는 여인도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이렇게 칼을 들고 있는 이런 타로들 선택을 하셨을 때 이런 칼이 많이 나온다 그리고 특히 여자가 이렇게 칼을 들고 있다 자 그런 게 많이 눈에 들어오셨나요 제 요 타로 말고 다른 타로들을 보셨을 때도 이렇게 칼이 많이 나왔다 그러면 여러분은 상대방에게 조금 부담을 주고 있는 걸 수도 있고요 여기 펜타클입니다 펜타클 황금의 동전이고요 이거는 왕이에요 왕 그리고 이 밑에는요 북을 치고 있습니다 북소리에 따라서 내가 춤을 추겠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타로고요 수동적으로 나는 움직일 거라는 그분들의 생각을 넌지시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자신감이 넘치고요 그리고 외모도 굉장히 뛰어나신 분이시고 아마 이분들은요 어디 가서 여자 앞에서 쫀다거나 그런 적이 없는데 유독 여러분 앞에만 서면 말이 꼬이고요 하고 싶은 말을 잘 못합니다 감정을 상징하는 컵이 이렇게 커다랗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꽃이 폈어요 무지개도 있고요 이거는 아주 긍정적인 타로이기 때문에 제가 크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다른 거 볼 거 없고요 이분들은 이렇게 손도 맞잡고 있고요 같이 길을 걸어가자 함께 나아가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신데 제가 요정도 말씀드렸고요 상대방의 속마음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는 너한테 잘 해줄 자신이 있다 그리고 너를 좋아한다 하지만 손을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듯이 너와 내가 가까워지면 좋겠다 너한테 좋아한다는 말 그리고 대시를 하고 싶은데 나는 네가 무서워 칼을 들고 있죠 너에게 하고 싶은 말이 이렇게 많은데 내가 왜 네 앞에만 서면 작아지는지 모르겠어 내가 적극적으로 한번 나서 볼게 내가 설사 너의 앞에서 마음에도 없는 소리를 하고 돌아서서 얼마나 후회하고 있는지 너는 모를 거야 네가 나한테 조금만 아주 조금만 틈을 보여준다면 내가 자신감을 가지고 이 마음을 다 표현해 보고 싶어 네가 나에게 먼저 손을 좀 내밀어 주지 않겠니? 손을 내밀어 주면 내가 아주 덥석 잡을 거야 내가 너에게 다가가도 괜찮은지 너의 마음도 나와 같은지 아주 작은 신호라도 보내줬으면 좋겠어 라고 얘기하고 있네요 그분들의 속마음은 그렇구요 내 사랑의 해다 가볼게요 잠시만요 이분들은요 한마디로 지금 여러분 앞에서는 아무 말도 못하고 쓸데없는 말하고 가슴 아래 하고 있어요 샴페인을 터뜨려라 아 좋습니다 그냥 뭐 볼 거 없어요 샴페인 바로 터뜨리실 수 있으십니다 첫 번째 선택지 선택 일신 여러분들 샴페인 빨리 터뜨리십시오 자 첫 번째 선택지 였습니다 복타 복타 자 두 번째 선택지입니다 상대방이 여러분들의 하고 싶은 말 그 속마음 알아보고 있어요 자 집중해 주시구요 잠시만요 자 두 번째 선택지인데요 제가 이 타로에서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건요 이 노란 자 황금의 타로라 여기 생각이 많다는 타로예요 이것은 진중하고 진지한 모습을 상징하는 타로구요 행운이의 행운 대박 여러분들을 대박이라고 생각하는 그분들이시구요 여기 이렇게 사랑의 타로가 나와줬습니다 이 타로는요 남녀 사이의 감정을 짚어보는 섹슈얼 타로에서요 말 그대로 사랑이라는 키워드를 가진 타로입니다 여기 여자의 머리 뒤로 후광이 비치고 있죠 감정을 상징하는 컵의 왕 그리고 화합 함께하자는 의미를 자 상징하는 또 두 명의 여인으로 예 보여지고 있는 컵이구요 여기 또 행운을 상징하는 펜타클 이 노란 동전은요 기회를 상징하기도 해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요 이 행운과 그 다음에 진지한 생각이 예 사랑을 불러왔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뒤에는 이렇게 예 밝은 기운의 예 태양이 번쩍번쩍 빛나고 있어요 자 그분의 속마음 한번 알아볼까요 자 내가 지금까지는 좀 흔들렸어 다른 여자를 좀 눈에 들어온건 사실이야 하지만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너만한 여자는 없고 너는 대박이야 예 그렇다고 해서 내가 너에게 한 번에 감정을 표현하는 건 너에 대한 예 믿음을 내가 너한테 믿음을 내가 예 받을 수가 없겠지 예 그래서 예 이렇게 너에게 좀 다가가려고 하니까 내가 지금까지 다른 여자 기웃거린 거 그리고 예 솔직히 너한테 집중하지 못했던 거 그거는 좀 잊자 제발 잊고 나는 너한테 올인 한번 해보려고 한다 예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과거는 전부 잊어줘 몇 명의 여자를 만났고 너를 만나면서도 아니면 너와 썸이나 짱남 이런 관계를 가지면서도 양다리 예 그리고 예 뭐 여사 여사친 뭐 같은 친구들 많고 이런 거 이해해줘라 그거는 너에 대해서 내가 집중하지 못했기 때문에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었던 거고 이제 예 고민 고민 끝에 너를 예 붙잡기로 했으니 좀 잘 해보자 예 그래서 지금 예 이런 마음을 좀 전달할 거야 예 절대 나를 의심하지 말고 예 사람은 바뀌는 거야 예 바뀌는 거니까 예 나에 대해서 너무 미워하고 그런 의심하는 마음 갖지 안아줬으면 좋겠어 라고 얘기하고 있네요 자 내 사랑 해다 가볼게요 선의를 자 이용하지 마라 예 이거는요 자 여러분에게 하고 있는 조언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이분들은요 이제 마음을 좀 잡았어요 마음을 잡고 여러분에게 다가오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을요 여러분이 인정하고는 쉽지 않으실 거예요 예 그리고 갑자기 또 예 제가 왜 저러지 좀 생뚱맞기도 하고 예 자 그래도 사람이 뭔가 마음을 잡고 예 다가오려고 하니 예 기회는 좀 주셔야겠죠 예 그 선의를 예 뭐 이용까지는 하지 마세요 이제 좀 저 마음이 진심일지 한번 지켜보시는 거는 괜찮지만 예 이용까지는 하지 말아주시고 예 있는 그대로 예 지켜봐주시면 이분이 아마 정말 마음을 바꿨습니다 여러분에게 올인을 하려고 하니까요 행동이 이제 달라질 거예요 믿음을 주는 그런 행동들 하실 테니까 한번 잘 지켜봐주세요 여러분 이분들은 그런 말을 예 하고 싶네요 이게 속마음이에요 자 두 번째 선택지였습니다 자 여러분은 응원할게요 복타 복타 세 번째 선택지고요 자 여러분이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말 상대방의 속마음 한번 알아볼게요 잠시만요 잠시만요 자 세 번째 선택지인데요 여러분은 예 어떤 타로가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세요 저는요 이 머리에 꼭꼭 예 이 타로가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네요 자 이 타로 느낌 어떠세요 예 굉장히 긍정적이고요 예 상대방의 눈에 여러분은 지금 이렇게 비치고 있습니다 딱 이 모습으로 비치고 있는 거예요 예 느낌적인 느낌 어떠신지요 예 이 타로는요 완성을 상징하는 타로입니다 섹슈얼 타로 이성 사이의 감정을 짚어보는 타로에서요 완성이라는 목적 달성 결과를 상징해요 다만 아쉬운 건 자 너무 급해요 그죠 막 여자 머리에 꽃도 달려있고요 여러분은 예 딱 쳐다보기만 해도 이분들은요 웃음이 터질 거예요 너무 좋아가지고 예 조금 예 근데 급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금사빠 기질이 좀 충만합니다 예 이분들은 바보예요 바보 원숭이의 타로인데요 여러분들의 감정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분들에게 그냥 여러분이 있는 그대로 너무 좋기 때문에 예 자기 감정 다 쏟아붓고 예 그냥 지쳐서 예 나가 떨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눈만 껌벅 껌벅 하고 있는 거죠 아니 나를 좋아하면 제대로 얘기를 해야지 혼자서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하다가 갑자기 막 비련의 주인공처럼 막 돌아서 버릴 거예요 이분들은 예 금사빠도 금사빠인데요 예 너무 예 감정적으로 기복이 심해요 예 아주 기복이 심합니다 예 여러분들에게 제대로 된 마음을 예 표현하지도 않고 심판의 타로 예 저지먼트라는 심판의 타로 예 보여주지도 않아요 그냥 자기 혼자 급한 거예요 예 여러분이 좋아 죽겠어요 그리고 예 여기 이렇게 예 또 꽃꽂은 타로 예 여러분이 좋아 죽겠어요 근데 어떻게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번 마술사인데요 마술사는 예 재주 그리고 예 자신의 능력을 발휘한다 뭐 그런 아주 매우 긍정적인 예 타로가요 원숭이를 맞는 거예요 원숭이 엉뚱한 예 능력 발휘를 못하는 거죠 예 자기가 하고 싶은 말 여러분 앞에서 한마디도 한마디도 못하고요 그냥 막 미치겠는 거예요 가슴이 터질 것만 같은 거예요 예 밤하늘에 별이 예 엄청 많죠 예 근데 이렇게 반짝이는 별 하나가 있습니다 예 여러분밖에 안 보여요 예 무수히 많은 별들이 밤하늘에 예 빛나고 있지만 예 여러분들이라는 별 하나밖에 이분들 눈에는 지금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예 여기 이렇게 자연의 타로 정체와 평화 예 마음을 안정시킨다는 타로가 나왔습니다 그리고요 길을 떠난다는 광대의 타로가 나와줬어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분들은 여러분의 감정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 혼자 좋아하니까 좋아할 만큼 좋아하고 어 네가 내 마음을 몰라주니 나는 갈게 안녕 하고 떠나가실 분들이세요 여러분들은 말 그대로 황당한 거죠 자 이분들의 속마음 한번 알아볼까요 나는 너에게 표현하는 것도 어떻게 보자면 너한테 예의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나는 이제 너를 놓아줄게 그게 나도 자유로워지고 너도 자유로워지는 길을 아닐까 하지만 잊지 말아줘 그리고 꼭 기억해줘 나라는 남자가 너를 너무너무 좋아했고 너는 아마 나처럼 너를 좋아하는 사람 세상에는 없을 거야 이제 나는 떠나가겠어 안녕 아디오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네요 황당하기 이를 데가 없습니다 자 내 사랑에다 가볼게요 백문이 자 불여일견 백문이 불여일견 인데 하여튼 이분들은요 엉뚱한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앞에서 예 자 전차의 타로 마음만 급해요 무언가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느낄 수 없는 엉뚱한 그런 행동만 하고 있네요 백문이 불여일견 이고요 매우 안타깝습니다 혹시라도 여러분들 이런 분과 연애를 발전시키시고 싶으시다면 방법이 없어요 어떤 그냥 붙잡고 진실의 방으로 한번 가세요 가서 허심 허심 탄애하게 한번 가리키세요 연애는 그렇게 하면 안돼 네가 그렇게 얘기하면 여자들은 몰라 남자들은 몰라 이성은 그렇게 하면 네가 하는 행동을 보고 내가 어떻게 알라는 거야 진실의 방으로 데려가서 얘기를 해야지 답이 없습니다 그렇게 전차 있으니까요 그리고 완성의 타로도 있었고 좋습니다 한번 붙잡고 얘기를 한번 나눠보세요 안 그러면 또 자기 딴에는 마음의 상처를 받고 또 떠나갑니다 황당하죠 황당하긴 하지만 나쁘진 않네요 세 번째 선택지 응원합니다 복타 복타 자 네 번째 선택지 입니다 상대방이 여러분들의 하고 싶은 말 그분들의 속마음 한번 알아볼게요 잠시만요 자 네 번째 선택지 구요 여기 보시면 태양의 타로가 저는 가장 눈에 띄어요 여러분들은 이 타로 중에서 어떤 타로가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시나요 태양도 있고요 전차도 있어요 그리고 여기 여러분들로 인해서 이분도요 힘이 나고요 빛이 나요 이분들은 한마디로 여러분들이 나를 도와주고 조력자로서 지지해준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함께 있으면 도움이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태양과 전차는요 비즈니스적인 기운이 굉장히 강하시기 때문에 몹시 몹시 바쁘신 분들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여자에게 무언가 매기고 있어요 술일까요 술을 매기고 있죠 그리고 그리고 여기 이렇게 충분히 여러분들 마음도 알고 있어요 하지만 너에 대한 너에 대한 나의 마음은 변함이 없다는 걸 알아줘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만약에 연인사이시라면 말 그대로 변함이 없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짱남이나 썸남이시라면 여러분들에게 좀 소홀해지실 거예요 연락이 좀 뜸해진다 그런 거 개의치 마시고요 태양이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을 의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빛이 나고 있어요 그만큼 여러분들이 소중한 존재라는 걸 알고 있고요 자 그럼 자 그분들의 속마음 한번 알아볼까요 하고 싶은 말 내가 바빠 나 너무 바쁜데 야 꼭 그렇게 사랑이라는 게 연애라는 게 꼭 이렇게 붙어있어야만 되는 건 아니잖아 네가 외로운 것도 내가 충분히 알고 있고 하지만 바쁜 걸 어떻게 하냐 바쁜 걸 좀 지나가야지 만나든지 나의 마음을 표현하든지 할 거 아니야 나 바쁘니까 아 야 지금 정신없어 정신없는데 너까지 왜 그러니 아 좀 가만히 있으라니까 좀 가만히 좀 지나가고 나서 좀 얘기하자 내 마음을 의심하지마 어차피 야 우리는 야 그냥 이 정도면은 그냥 가는 거야 같이 꼭 그렇게 사랑을 표현하고 내가 말끝마다 뭐 좋아한다고 하고 하루에 몇 번씩 통화하고 그래야만 사랑인 건 아니잖아 그냥 좀 바쁠 때는 제발 좀 그냥 지나가자 내가 잘 잘 돼서 너한테 10배 100배 더 잘해줄게 그러니까 내 마음 알았지 조금 그냥 그냥 요 때는 좀 지나가자 어 라고 얘기하고 있네요 사실 이분들이 하는 말이요 여러분들은 이해 못할 수 있어요 그냥 그 자리에서는 말을 잘해요 이분들은 고개를 끄덕끄덕 하게 되는데 이제 돌아서서 외롭죠 많이 외로운 건 여러분들이고 같이 있어도 항상 뭔가 좀 창피한 말이고 좀 짜증이 나는 말인데 애정을 좀 막 애정 마치 애정결핍에 걸린 것처럼 예 막 외롭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막 아 이게 뭔지 싶을 거예요 예 하지만 지금 그분은 좀 바쁘셔서 이 바쁜 순간 예 지나가면 내가 잘해줄게 그런 마음 말을 하고 싶네요 자 그럼 내 사랑해 다 가볼게요 잠시만요 자 당신의 방식으로 자 사로잡아 버려라 잠깐만요 제가요 조금 걸리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자 죽음의 타로 있고요 자 그리고요 이 타로 조금 마음에 걸렸어요 살짝 위기입니다 바쁜 거는 맞아요 근데 바쁘다 보니 여러분들에게 소홀해지고 소홀해지다 보니 한눈을 팔 수 있습니다 당신의 방식으로 사로잡아 버려라 방치하면 안 돼요 바쁘시다는 핑계로 방치하시면 안 돼요 이분들이 여러분 못 만나시고 이러는 거 연락이 뜸해지시고 이러는 거 절대 방치하시면 안 돼요 여기에 황금의 여인이고요 펜타클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도 스스로에 대한 자신감 이분들에 대한 믿음 그런 거 있으실 거예요 다 좋아요 그래도요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 멀어진다 이거 꼭 명심하시고요 방치는 안 됩니다 그래도 하루에 세 번은 아니지만 한 번은 전화통화 해라 아니면 만나서 얼굴이라도 보자 이런 식으로 가셔야 돼요 방치는 안 됩니다 짱남 썸남 다 마찬가지고요 이게 지금 그분의 상태니까요 꼭 참고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네 번째 선택지입니다 여러분은 응원할게요 폭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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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 imagine 울 안 hommes 오 amer 안녕하십니까